아 좀 지저분하죠? 아이쿠! 이 림링! 림링을 좀 없애보려고요 림링을 이렇게 수세비로 닦으면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제 물 떨어진 자국 그런데 이게 물 빼고 여기는 약간 누른대가 남아있죠 그리고 이렇게 세게 하면 딱히는 못할텐데 아 대단하다 여기 힘들어 이제 힘드니까 여기에 여기 지금 이제 4분정도 됐어요 정돈이 좀 힘들어서 좀 잘 딱히게 소나들 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거 릴링 브라이브 눈을 감아주세요. 10분정도 닦으면 닦아보다는 많이 깨끗해졌어요. 조금 힘좋아서 닦아야하고 이지하게 막 삭삭 벗겨진건 아니고 근데 안 벗겨지려고 하는것들이 벗겨진다는 그정도 수준 좀 더 이제 해볼게요. 상대적으로 아까보다는 엄청 깨끗해졌어요. 향기 향기 향기도 잘 안될게요. 일단 이거 그냥 떨어지는거 택배가에를 다 한글하게 두고 목욕하게 됩니다. 이거 딱하고 많이 다 됐습니다. 이게 크게 보인 부분은 안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